제가 사실 책을 잘 안 믿거든요 그런데 세상 편하게 독서를 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바로 윌라라는 오디오북 어플인데요 전자책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눈이 너무 아파요 근데 윌라는 오디오북이니까 그냥 2학번 끼고 듣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세상 편하죠 집중도 잘 되고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니까 산책할 때나 버스 탈 때나 집안일 하면서도 듣기도 해요 이 책 드디어 나왔네 윌라는 베스트셀러도 많고 장르도 정말 다양해서 골라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책 한 권을 사도 만 원이 넘는데 윌라는 무제한으로 이용하는데 9,900원이거든요 요즘은 한 달에 한 책 4,5권은 그냥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저 다저만 뵙죠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지능 아파트는 장단 스테이션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어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의 사과도 항상 더 재밌는 건가요 자이게 좋습니다 우리의 사과도